얘들아 이걸로 이제 노드립전 해가지고 이기는 팀이 캐리어 2개 가져가는 거야 노드립전 7선 오케이? 밀어야겠다 뭐야 데칸님 출국 개빠른데 야 잠깐만 나 밀어줬어 야 잠깐만 나 출국 이거 래키 강화돼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? 폴은 쟤는 강화라야 아니아니아니 이런 불금평하니까 아 내 래키가 상겼구나 차만 푸지마 뒤에 못다간다 아니 안잡혀 앞에 앞에 안잡혀 진짜로 이게 차가가야돼 아니 야 잠깐 2,3,4인데 아니 아니 아 잠깐만 아 아 졌어 와 잠깐 1등 내줘도 돼 괜찮으니까 네 천천히 갈게요 상경아 여기에서 터질거야 아무도 안터지 오케이 야 저기서 분명히 터져 저기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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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진짜 터져 무조건 터져 박았어 여기다 뒤 박았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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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꼽았어 아 타질 것 같은데 타보자 마지 shove여이 그냥 어 저 안 될 것 같은데 Sta 도전 다 Conservative 그냥 아! 안 터져! 야 뒤에! 다 뛰는데? 1등 먹어 그러면 어 나 1등이야 2,3,5,7? 7인데? 그냥 가 그냥 가 제발 제발 오케이 1,4,1,4 1,4 6인데? 아 일단 팔 고정 어 일단 실수했다 아 실수했는데 내가 막혔어 다시 잡아야 돼 진짜 진짜 팔 고정 오케이 원투만 먹으면 되지 2등만 먹으면 되지 자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유지할게요 밀어왔어 죽였어 와 제대로 죽였어 나이스 그냥 가 그냥 가 형이 잡을게 나이 잡았어 잡았어 헤이 헤이 나이스 헤이 가줄게 이거 작업이야 이거 나이스 승진 죽었어 나 먼저 나와 저섭이 실수하지마 저섭이 실수하지마 너 또 죽였어 또 죽였어 전 너무 웃겨 딛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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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가리 데가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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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잘 안잡아요 오케이 스탑 스탑 해놨어 스탑 해놨어 어 왔다 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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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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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이리 자갈라 나가 막았어 지름기 타지마 야 야 하나 차 들어왔어 하나 차 들어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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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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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 뭐 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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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직구가 직구 막아 나이스 딛꾸 왔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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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형이 다 했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와 개쩔었다 진짜로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야 진짜 이거 형이 다 캐리하는데 야 보물 할까 야 보물 주쳐 오오 야 나이스 나이스 오오 형 7등만 할게 아 뭐야 어 뭐해 아 미치 와 시발 잠깐만 아 시브레 차 어떻게 됐어 아 나 1등 못타 아니 차 시브레 어떻게 됐어 현민아 아까 지름기 어떻게 탔냐 이게 죽여야 될 것 같은데 뭐 뒤에 죽여야 돼요 상이형이 못 잡을 것 같은데 죽었어 1등 나이스 나이스 1등해 그러면 나이스 원투 와 와 현민이 아니야 상이형이 또 혼자 투는데요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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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장 와 개쩔었다 야 야 현민아 안맞아 빨리 야 아이 캐리했다 이거 야 현민이 인정 와 떨궜다 지렸다 신앙이 바꿔야 될 거 같은데 함 칠게 신앙이 안 된다 내가 쳐야돼 오케이 그냥 가발 이제 flute 칭푸 직무 오케이 오케이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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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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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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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디 했다 나이스 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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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로 작업이야 무조건 그대로 이거 무조건 작업이다 뒤로 뒤로 쳐들까 흐흐흐흐흐흐흫 형 왜 조선.. 조선이 진짜 안 올라오 와 승리 잘긴 하네 야 이거 막아갖고 못 올라갈게 해볼게 아예 에 가 자아 아 시오래 하하하하하하하하 기회 지나가는데 하하하하 아니 조선이야 뭐해 아 나이스 나이스 내가 막아줄게 막았어 봐봐 막아 아 ㅈㄴ 느리네 씨발 아 씨 아 씨 아 괜히 저리로 갔어 1-3 해야돼 야 야 한 명 돌았어 안 되나? 1-3 해야돼 야 한 명만 한 명만 쳐봐 한 명만 쳐봐 한 명만 쳐봐 두 아 씨 아 아 씨 아 1등까지 해볼게 네 1등 해볼게 내가 나이스 8등 2-3 해야돼 최소 1등 안 응해 몰라 나이스 얘 떴다 잠깐만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은데 화이팅 도전 죽여 나이스 나이스 이대로 이대로 미뤄졌어 시작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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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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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걸 와 진짜 이거 형 맞나요 좋아요 마무리 너무 조금만 참 ampl이 마무리 이렇게 너무 조금만 배워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